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이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느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냐 자기를 가리키미냐 타인을 가리키미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오늘 사도행전에 빌립과 이리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의 이야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빗살 같은 확산과 또 그 복음의 길을 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의 그 감탄처럼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여정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장 아름다운 여정 가장 영광스러운 여정 The Most Glorious Journey라는 주제로 유초청 전도축제를 하게 되는데 인간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여정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루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여정은 내적인 여정과 외적인 여정이 같이 이루어진다 과학자들이 천체를 말하죠 태양계와 은하계와 그리고 또 수많은 은하계와 저 멀리 있는까지 무한대한 우주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마이크로 코스모스 소우주를 또 얘기합니다 생명이 그 모세혈관을 타고 곳곳에까지 전해지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광활한 우주와 또 인간의 생명 안에 있는 작은 우주 그 우주가 두 개의 우주가 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루트도 이 밖으로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그렇게 시간을 따라 지리를 따라 달리는 복음의 여정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서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여정이 있다 그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러한 여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 교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에서 어디에서도 잘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육학에서 인간이 몸이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발달 단계가 있다는 것들은 교양적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지식과 정보를 머리에 넣는 것을 교육이라고 우리는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품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것은 타고난 대로 잘 안 변한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저 부모가 근본이 없는 것들이라서 자식들도 다 그 모양이야 그 정도로 생각했고 그 사람들의 선입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인종이나 또 혈통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나 성품은 정해져 나온다 찍어 나온다 그러면 그 안에서 최적값과 최고값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그냥 공부 좀 해서 좀 사회화가 좀 되면 체면치레하는 정도 그게 최고값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냥 교양하고 싫어도 싫은 내색 안 하고 그리고 뭔가가 욕구불만이 있어도 그냥 좀 참고 그 정도가 성품과 태도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서 마치 꽃이 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내 안에서 자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그런 성장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어디서 그런 얘기 하나요? 한 적 없고 배운 적 없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해 제대로 해 바르게 해야 되라는 것은 결국은 감초 감초라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이해 되죠? 식사할 때 똑바로 앉아 그리고 그런 태도 보이지 마 찡그리지 마 좀 웃어 사진 찍을 때만 아니라 한국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 찍는 분이 이제 뭐 막 찍으니까 그래도 한 몇백 장 찍잖아요 뭐 피름값도 안 되는데 막 몇백 장 찍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쿨하게 찍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어야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자주 웃냐고 웃는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표정이 제일 자연스러운 사람은 아니고 제일 자연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그래도 한 열 몇 명이 모이다 보니까 그건 비교적 제가 여기서도 사진을 종종 찍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이제 딱 사진 이렇게 딱 자세가 있죠? 딱 보면 항상 그 비슷한 퍼즈예요 근데 그것도 연습을 안 하면 안 나와요 특성할 때도 찬양하면서 이렇게 표정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근데 계속 찍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는데 25시에 안서닉 퀸 같아요 나중에는 이게 얼굴이 우는 얼굴이 되는 거죠 긴장 그러니까 사진 찍는 그 뭐라 그래요 요즘은 그 호칭도 정해요 옛날에는 기사라고 했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 실장님, 소장님 그런 분이죠 어쨌든 그런 분이 이렇게 막 찍는데 이제 웃기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자본주의적인 미소 저는 자본주의적인 미소라는 말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굉장히 신선한데 그랬더니 그게 무슨 의미냐 그냥 예능적인 표현 같긴 한데 자본주의적인 미소 그게 뭐예요 뜻이? 그런데 마치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적인 미소? 억지웃음이라도 좀 웃어봐 제발 그렇게 집에다 하던 표정 좀 하지 말고 좀 사람다운 표정 좀 지어봐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썩어나가지만 겉으로는 웃을 줄 아는 거 그게 좀 인간되고 배웠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진짜 변화예요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울면서 화장 지워지게 눈물 펑펑 쏟으면서 밥통 끌어안고 막 먹다가 숟가락 탁 던지고 꺼이꺼이 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면목 아닙니까? 그렇죠? 나도 이제는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사실은 성장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인 거죠 인간은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아 상처만 쌓아갈 뿐이야 어떻게 인생을 몇십 년 살고 헤어지고 만나고 그리고 시작하고 그만두고 그리고 아프고 낫고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내적으로 성장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껏해야 한풀이 하면서 힐링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 보고 아 좋다 벚꽃 보니 알프스에 가서 저 높은 산 능선을 보니 눈이 시원해지고 마음에 맺혔던 게 좀 사라진 것 같아 그래서 박수 내 인생을 향하여 건배 트로트 가사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고만 해서 처음으로 우리 인간은 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놀랍고 놀랍고 그리고 조금 원통하죠 이종용 목사가 부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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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바보처럼 살았던 거죠 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숱한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가 자라듯이 옥토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듯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내적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살게 된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거는 꼭 시간 싸움은 아니다 스테반은 한 1년쯤 넘은 시간 동안에 굉장한 영적인 성숙에 도달했다 바울사도도 역시 마찬가지 영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성장을 경험했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성장에 대해서 때로는 의문이 많고 좀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성자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금 안에서 내가 바뀐다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DNA, 육신적인 그런 기질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에게 감염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죄의 영향을 받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전혀 새로운 형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육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전혀 새로운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와요 보금은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기 좋아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나 보금은 전혀 다른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또 하나의 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내 안에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새로운 나의 자아가 계속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하고 응답을 계속 받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계속 푸념을 해요 그 푸념을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새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사람은 신경 안 쓴다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사람대로 우리는 운명이 결정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그게 지식이든 예능이나 어떤 기능이든 간에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옛날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 그건 신경 쓰지 마 내가 가르쳐준 것만 생각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르쳐준 것만 하다 보니까 옛날 습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습관대로 하는 모임에 가면 옛날처럼 해 그런데 선생님 앞에 가면 새로 배운 것만 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보금이 나의 제일 모국어가 되고 이제는 그 보금의 방식이 내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금이 외적인 여정을 통해서 땅끝까지 향해 갈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성장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소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적인 기록들을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된 기업으로 되어가는 그런 성장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하고 주님 앞으로 우리의 지인들과 가족들과 형제자매들을 인도하면 이제 그들 안에서도 그런 영광스러운 여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뭐 되게 말 잘하는 상담사나 심리적인 강사나 대중강사들이 아무리 미사력으로 얘기를 해내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보금 안에서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우리도 미처 몰랐고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니들은 도대체 뭐에 빠져 있니? 어떤 처세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교리에 세뇌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리에 세뇌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니들은 참 불쌍해 그런 거죠 뭐 무슬림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내적인 여정은 이제 보금의 대장정으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울사도가 로마서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지금 알바니아까지 그래서 이 보금의 여정은 동쪽으로는 나중에 사도들에 의해서 그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미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수단까지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러시아에 이르는 지역까지 그 보금은 넓게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기계처럼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전하는 그것만으로는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들의 가슴 속에 보금의 씨앗을 심으니까 그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육해되면서 그들 안에 생명 씨앗이 심겨지니까 죄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들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으로 그들이 결정장애가 사라지고 낮은 신분 자존감들이 깨쳐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소위 고급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같이 달리는 거예요 내적인 길과 외적인 길이 같이 달리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일에 자기들을 헌신했습니다 성교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정말 피와 수고 눈물과 용기의 여정이었던 거죠 또 육신적인 죽음과 순교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과의 여정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사랑과 생명사랑에서 나온 사랑의 여정이었고요 또 독창성과 창의성의 여정이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험준한 산맥을 넘었고 포효하는 급류를 거슬렀고 그리고 불타는 사막을 지났고 툰드라의 기나긴 길을 걸었고 정글을 헤쳤고 망망한 바다를 넘어서 그들은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땅끝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전하세 예수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는 빌립이 한 걸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카리스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병이도 고치고 예수님이 하시고 했던 그 병자들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런 카리스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은사 있는 사역을 해요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은사 있는 사역은? 백퍼 기도에서 나오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은사는 얻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지 않으면 병이 낫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은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분명히 기도에 한번 깊이 빠지고 헌신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같은 건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말씀이 두려움을 물겨주긴 합니다 그러나 싸우는데 싸움이라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넷, 너 무서워하지 않아? 김성태, 넷 너 안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해갖고 안 무서워해요? 아니죠? 그냥 가서 팡 썸빵 치고 들어가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말씀은 말이죠 음, 아니야 이 사람은 좀 더 큰데? 아, 자신 없는데? 그래도 인만웰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기도는요 가가지고 그냥 왜냐하면 그와 같은 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빌립은 그와 같은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도 피해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를 그가 어떻게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6절, 40절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는 그런 거 다 떼고 차포 떼고 오직 말씀으로만 그와 승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이사야서 53장, 52장, 53장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사람이 좀 거세를 당해서 그렇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신비의 아프리카인 완전 블랙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빛깔이 좀 퇴색한 그래서 신비로운 아프리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이디오피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은 엄청나게 지적으로 보입니다 이상해요 그렇죠? 오바마 느낌 같은 거 있죠? 흑인은 흑인인데 보면 굉장히 옛날 콜린 파월 이런 사람들 국방장관 했던 사람들 보면 굉장히 지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도 흑인 배우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은 이유가 그런 카리스마를 인종적으로 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입니다 경제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영특한 영재들을 뽑아가지고 왕이 여왕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거세를 해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받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맺힌 슬픔과 고통은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그들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정말 머리가 번쩍번쩍하게 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수단 근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흩어진 디아스프라에 가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거예요 자기의 그 거세당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그 갈증이 어디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벌써 영특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토테미즘이나 시체를 숭배하고 그런 데서 만족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부족신앙에서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사오는 게 소원인 거죠 그래서 수레를 타고 홀로 빌립보고 수레에 올라오라는 걸로 볼 때 그 2인용 수레에 아무도 없이 혼자 혈혈단신 여행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시원성, 하나님의 성 거기에서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 성경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사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분명해요 시편과 예언서 그리고 모세오경이 포함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분량의 두루마리 아닐까요? 그걸 사가지고 읽는데 어디서부터 읽기 시작했는지 이사야에서 53장을 읽어요 설마 창세기부터 읽은 거 아니겠죠? 이사애부터 읽었나? 어쨌든 히브리어를 무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어적인 은사가 뛰어나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기는요? 성령이 인도하시죠 성령이 그가 기도의 네트워크에 이렇게 체인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령과 기도로 묶여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길을 제시해요 그에게 모든 아젠다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자로 내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원을 와서 빌립을 격려하고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그 다음 루트를 제시했어서 이 가자로 내려가는 거기는 이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직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디오피아로 가는 그 직선 도로 그쪽으로 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내려가다 보면 아프리칸 밸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곳으로 빌립은 내려가는데 빌립은 뛰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디오피아는 신은 마차를 타고 가잖아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자기는 걸어가고 그래서 뛰어가는데 내시가 멈출 생각을 안 해요 큰 소리로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가는데 뒤에서 따라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사해서 성경 읽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또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뜻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라? 좀 타도 될까요? 그러니까 타 주여 제가 숨이 가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5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죠? 믿게 되었다는 아하! 그걸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거부감 없이 면역 저항 없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왔다 그런 말 주사 맞은 거랑 똑같아요 저항 없이 주사가 내 몸에 맞아서 들어왔어요 약을 먹었는데 약이 나한테 맞았어요 그게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서 어떻게 이제 관계가 시작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으려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권능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떠하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미국에 사는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살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시냐고 전도하는 사람이 물었더니 그는 뭐라고 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이라는 것은 알지만 글쎄요 그 다음은 자세히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어권 사람들이 기분 나쁠 때 하는 욕이라는 사실 외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나타내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를 전하고 이를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복음의 외적인 여정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서만 복음의 여정은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자회 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바자회를 하는 게 죄예요? 이거 극단이죠 우리가 사랑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여정은 바자회 가지고는 늘어나지 않는다 양로원 방문 그리고 병원 방문으로는 복음의 외적인 여정은 늘어나지 않는다 연탄 가지고 한국 같으면 연탄 가지고 달동네 가는 거 그거 가지고는 복음의 여정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복음의 여정은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가 사랑의 섬김이 함께 따라가는 것은 부수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사랑의 수고를 하죠 이웃에게도 순에서도 아프고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도 봐주고 병원에도 가고 그 다음에 부조도 하고 밥도 해주고 죽도 쏘어가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는 만큼 외적으로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면 소위 소셜 가스플이 되는 거예요 빈부격차를 없앤다든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상에는 소외되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수자라고 차별받고 억눌린 이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막 되세요 지금? 아니죠 마음이 싸해지죠 뭔가 비판적인 이상이 막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의 작은 행복에 만족하고 이웃의 아픔은 외면하면서 우리의 이기심만 채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반대된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가 막 되시죠? 안 돼요 막 정죄감이 생기죠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그런가 하면 또 영성에 대해서도 요즘은 플래시 그리고 셔트 아주 1초에도 몇 번씩 화면이 반짝반짝 반짝 바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청소년들은 뭐 몇 초밖에 안 된다? 그래주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려고 해요 미국의 교회 중에는 강단도 없애고 스탠드바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높이 의자 4개 놓고 마스크, 마이크 하나씩 여기다 차고 나와서 매주마다 다른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기들의 소소한 얘기를 그냥 나누고 있으면 다위목사님은 한쪽에 앉아가지고 다리꼬고 앉아서 공감하면서 듣고만 있는 그렇습니다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독재적인 일방적인 이야기 이거는 요즘에 맞지 않아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속에서 영성의 흐름들을 캐치해가는 그게 영성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또 뭐 이머징 워십 어떤 교회는 설교의 내용을 완전히 없애고 예배에 폭포 소리 막 폭포 그 다음에 물 흐르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어떻게 돼요? 물 흐르는 소리 그 다음에 미끈한 덜맹이 하나 연못에다가 떨어뜨리면 쭉 가라앉으면서 파문이 일어나는 그런 거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죄를 우리에게서 멀어내게 하신다 이런 거를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마치 사우나에 가서 명상음악 같은 거 듣는 거 같은 거 요가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것과 같은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한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 새기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바뀌었을 때 믿음도 떠날 거예요 나는 예수님 좋아요까지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오 어렵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관심 없어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은 권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영접이었습니다 온 몸으로 온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제 신학교 때 저의 동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천재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보니까 벌써 고등학교 때 신학에 대한 공부를 다 하고 왔더라고요 헬라워 히브리어도 하고 왔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자기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거의 집에서 거의 완전히 호적해서 파버릴 것 같은 그런 박해를 안고 등록금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물론 장학생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권한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1학년 때 1학년 때는 고민도 좀 하고 막 그래야 된다 뭐 그런지에 훈계를 하니까 뒤에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까지 왔는데 나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찬양도 싫고 그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먹자요 나는 이런 즐거운 찬송이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디오피아 내신은 어쩌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던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대본에 고난당하는 이야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소리도 내지 않는 야 이거 지금 뭐 내가 구원을 경험하려고 왔더니 이거 죽으라 죽으라 하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이디오피아 내신은 이것을 온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 고난받는 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빌립의 설명 앞에서 그는 마음의 온전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빌립 집사는 카리스마와 권능으로 중풍병자와 그리고 귀신을 내어줬고 병자들을 고칠 때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디오피아 내신은 정말 고통 중에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러나 고난받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힐링을 체험하고 그가 구원받는 경험을 할 때 그에게 역시 큰 기쁨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언제 옵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 음식 맛이 좋을 때 기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음식이 맛있으면 기쁘고요 음식이 좀 맛이 조금 못해도 가성비가 좋을 때 기쁩니다 그래도 이런 가격에 지금 이런 항목을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 랍스터를 지금 이 가격에 먹다니 맛은 기대하는 것과 좀 달라 그래도 이 가격에 먹잖아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닐 때는 내 선택이 옳았잖아 숙소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정했더니 와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 선택이 옳아서 할 때 정말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더 이상 내게 있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이 극복되고 아팠던 것들이 치유될 때 그때 상당히 기쁩니다 그렇죠? 몸이 안 좋아서 팔이 잘 안 펴졌는데 오 잘 펴지네? 와 기뻐요 그보다 더 기쁜 것은요 내가 존재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일 때 내가 어딘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막 치고 막 그러면 기분 좋아졌어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또 기쁨이 있을 때는요 좋은 일에 돈 쓸 때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낼게요 그런데 좋은 일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돈이 나가는 데 속이 안 쓰리지? 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쁨이 있는 것은 내가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일 신의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때 기쁨이 오래 갑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 굉장히 의리가 있어 이런 평판이 오래 갈 때 우리는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 기쁨이 있나요? 내가 구주의 은혜를 알고 죄의 짐을 벗을 때 그건 여러분 일생 동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죄의 짐을 벗을 때 그때는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때 이 기쁨은 점점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과 사마리아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안에 바로 그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은 바울사도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말씀을 듣고 깨우침으로써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기쁨은 점점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권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자기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답답하고 갈급해서 기도했더니 새벽에 방언 받았습니다 특세할 때 방언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주관합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한 판 붙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빌립처럼 그리고 말씀의 묵상을 계속하십시오 말씀의 묵상을 계속하세요 고난당한 주님이 내 안에서 힘이 될 때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건 머리를 쓴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잘 되새김질하면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묵상을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밥을 이해합니까? 약을 이해합니까? 잘 먹죠 시간 맞춰 잘 먹죠 그래서 말씀의 묵상은 시간 맞춰 잘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복음은 달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은 달려나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달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기쁨을 더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